윤석로 선수 입장에서 지금 가속 페달이 부러지게끔 밟고 있었던데요 오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고 있지만 자 맞아 그건 얼마나 됐을 텐데 자 윤석로 가로등 윤석로 정리하셨습니다 나옵니다 자 윤석로 가로등 자 야 이거 어떻게 된지는 윤석로 선수가 히트위미터 켜져 있으니까 나가면서 눌러요 이종호 선수의 또 우승과 그리고 김종현 선수의 2위 피니시를 자축하면서 지금 BTC는 경사가 났습니다 윤석로 선수와 영탁 선수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라운드에 이 가발을 쓰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맛보기로 왜 이렇게 이질감이 없죠? 너무나 잘 어울리십니다 그냥 지금 미션은 나쁘지 않은 거야 바로 해요 바로 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